저게 뭐야? 왜? 봤어? 나 한 번도 못 봤어? 아 방금! 아 방금! 저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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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! 어디? 아까부터 왜 그래? 무섭게? 가자! 선생님, 학교에서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. 뭐가요? 학교인데 저한테 자꾸 끼 부리고 꼬시고. 그럼 뭐 이것도 필요 없으시겠네. 그게 뭔데요? 아니에요. 이게 뭐야. 서울. 이거 우리 책이네요. 학교에서 자꾸 끼 부리고 꼬셔서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더 꼬셔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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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